불교 철학 불교 철학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법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된 거죠. 이 현상계, 제가 항상 제가 이거 그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불교를 얘기하려면 전체가 진리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보편 법칙의 세계가 있겠죠. 시공 안에서 적용되는 법칙의 세계. 시공 밖에 있는 진리의 세계. 시공 안에 있는 걸 사법계라고 하고 시공 떠난 거를 진리 그 자체의 법계. 근데 다 법계인 거죠. 법계란 말 자체가 진리의 세계 라는 뜻입니다. 또 법이 지배하는 세계에요. 현상계도 법계죠. 진리가 작용하는 세계. 이 법계, 진리의 본체의 세계. 이 사 무의 법계. 알고 보면 이와 사가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사죠. 이 사 무의 법계. 사 사 무의 법계. 현상계 안에 다른 존재들끼리 만나도 진리끼리 다 법계에요. 우리 자체를 진리 덩어리로 봐주시면 사법계가 돼요. 근데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뒤 같은. 우리가 진리의, 우리 자체가 이미 진리다. 이 사 무의 법계.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난 건 뭐가 되죠? 진리들끼리 만난 게 되죠. 사 사 무의. 너랑 나랑 진리에 맞게 놀아보자. 그러면 사 사 무의. 우리 하나하나가 원래 진리의 구현이다. 이 사 무의. 진리는 이 법계. 현상계는 사법계. 그냥 기본이죠. 이거는 그냥. 현상계랑 절대계를 논화하려면 그냥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이런 세계를 알아가는 게 1지부터 10지까지 경제는 이런 세계를 더 투철히 알아가는 정도인 거니까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바로 10지랑 매치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가 이제. 법계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가는 건 사법계만 알죠. 일반인이 살아가는 현상계. 과학자가 탐구하는 것도 다 사법계에요. 현상계 안에 적용되는 법칙들. 근데 이게 근원이 뭐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랑 현상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까지 알아내면 이제 철학자죠. 철학의 영역으로 가려면 이제 2법계. 탐구 못하면 철학자는 못됩니다. 결국 2법계를 알아야 현상계가 다시 규정자죠. 그게 2사무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펜으로 보이냐. 이게 펜으로만 보이시면 사법계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진리의 눈으로는 펜이 아니죠. 그런데 4사무예. 그게 이제. 2법계에서는 이게 펜이 아닙니다. 그런데 2사무예으로 보면 다시 펜이죠. 진리가 펜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이 현상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다니는 게 4사무예입니다. 별게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이 펜 가지고 여기 글씨 쓰는 거 다 똑같은데 어디까지 꿰뚫어 보고 있느냐죠. 현상계만 알고 있느냐. 이걸 넘어서 있는 진리의 세계도 있다는 걸 아느냐. 진리의 세계가 지금 현상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아느냐. 아니면 지금 이 화이트보드랑 이 펜의 만남 자체가 진리와 진리의 만남이라는 것까지 아느냐. 현상계 안에 굴러가는 모든 게 진리라는 걸 아느냐. 이런 영역으로 공부를 공부하시기 좋게 도와드리려고 구분해 놓은 거지 전체 그러면 그냥 법계예요. 전체가 하나의 법계예요. 한 법계예요. 한 법계. 그게 그 진리를 쪼개서 지금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어떻게 생기신 놈 가서 봐도 결국 이 진여의 본체가 있고 진여 본체 안에 진리의 형상들이 이런 육바라밀의 종자들이 숨어 있고 그게 현상계로 표현되고 작용을 통해서 뭐라고 뭐라고 다 해도 이걸 한 마음이라고 하죠. 전체가 한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 중생심, 애고의 마음, 우리 참나의 마음 다 해서 한 마음.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세계가 드러나면 현상계지 현상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 학당에 오셔서 몰라 수련하시는 이유가 몰라를 통해서 바로 참나를 안 만나면요. 현상계의 법계만 살아가세요. 진리의 세계랑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먼저. 이 법계, 이 사무엘, 사사무엘을 아시려면요. 진리의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법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만 알고 살아가시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현상계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진리의 세계를 맛봐야 되니까. 몰라 하고 현상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음이 중요해요. 현상계를 내려놓고 진리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세계에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진리의 세계도 알 수 없고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현상계가 진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현상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리 덩어리들의 이런 나툼이나 작용이라는 것도 모르죠. 여기까지 하시려면 이걸 다 하나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공, 복공, 구공이에요. 참나 알고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리고 현상계 안에서 현상계 안에서 육바람을 행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게 좀 거칩니다만 지금 학당 강의로 설명드리면요. 벌써 짧은 시간에 도넛 한 세 개 그렸네요. 지금 참나의 세계가 있죠. 학당에 오셔서 참나랑 접속하면 우리 애고의 세계만 알고 살다가 이걸 알면 아공입니다. 이때 아가 애고거든요. 애고가 공하네. 애고가 난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애고가 실체가 아니었네. 본체가 아니었네. 아공에서 참나 알죠. 그러면 이게 이의 세계를 아는 거죠. 사의 세계를 살다가 아공에서, 복공은요. 어? 보니까 애고가 참나의 작용이었네. 현상계에도 버릴 게 아니었네. 현상계가 애고가 실체가 없네. 무상하네. 괴롭네. 이런 얘기 하면서 아공을 깨달았는데 참나와 더 지내다 보니까 어? 그것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었네. 복공이죠. 자, 복공을 깨치시면 마음법이 사실은 여기서 공헌은 없다. 실체가 없다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마음법이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더 핵심은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었네. 마음법이 참나였네. 나라는 놈이 실체가 없었네. 이때 공이랑 이 공이 의미가 달라요. 사실 아공, 복공. 그러니까 아공은 초기 불교에서 아공까지 인정하죠. 근데 복공 개념은 인정 안 하는데 복공에 가면 마음법이 사실은 참나였네.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사라는 게 이의 나툼이었네. 이사 무예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구공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나의 작용으로써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야 돼요? 현상계. 육발람계. 그러면 사사무예. 이건 사사무예입니다. 뭐냐. 배고픈 사람 밥 하나 떠주는 게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하고 수작하는 게 그대로 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사사무예니까. 중생들하고 지금 막 지지고 벗고 싸우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육발람일의 구현 아닙니까. 거기서 보시지개, 인욕, 정진, 선정, 지혜만 잘 쓰시면, 잘 잡으시면 그 전체가 다 정토로 화해버리고 천국으로 화해버리고 극락으로 화해버려요. 현상계가 그대로. 현상계가 처월해서 진리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가 원래 진리 작용인 줄은 벚궁으로 알았잖아요. 현상계 정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구공 차원이에요. 내 안에 육발람일 있더라 하는 게 구공이거든요. 공 안에 육발람일 꽉 차 있더라 하는 게. 그래서 그 공의 작용을 현상계에 펼쳐서 현상계 육발람일 드러내는 건 의사무예죠. 그런데 현상계에 있는 존재들끼리 이렇게 육발람일 통해 어우러져 잘 살아가는 건 사사무예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건 사사무예예요. 그렇죠. 현상계, 현상계 존재들끼리. 현상계에 이런 작은 거 하나. 여러분 펜 하나 잘 쓰시는 게 사사무예예요. 펜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날 쓰려면 이쪽 구멍, 이쪽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법이. 존재하는 건 모든 건 법이에요. 이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어떻게 쓰라고. 이것도 진리의 화연이라니까요. 다 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법의 화연이고. 둘이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사사무예예요. 맞게 쓰는 게 사사무예예요. 얘를 검은색이잖아요. 빨간색 쓰는데 쓰면 안 되죠. 다 법이 있어요. 법에 맞게 써주시면 이사무예가 동전의 악돼.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사무예고 진리가 구현되니까 이쪽 측면에서는 현상계 존재들끼리 진리로 수작하니까 사사무예가 되거든요. 아주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을 달리 보는 거지. 사실은 그냥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무예가 화엄경에서 왜 그런 사사무예의 철학이 중요하냐. 모든 중생이 있는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야 부처가 되면 이 법계만 강조하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진리의 화연인데 그럼 우리가 잘 살면 여기가 그냥 정토지. 따로 어디 정토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사무예의 철학은요. 그래서 화엄경에 가면 뒤에 온갖 중생의 모습들. 그냥 장사꾼. 왕도 나오지만 장사꾼, 일반인 이런 존재들이 53 선지식에 다 등장. 심지어 미친부까지 등장해요. 53 선지식에. 다양한 존재가 다 등장해서 각자 나는 내 삶을 통해 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사사무예죠. 이 모습 안 바꾸고 나 그대로 여기서 부처 될 수 있다는 철학. 우리가 이게 뭐냐면 별게 아니라 2사무예, 4사무예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음 쓰실 때 여러분이 진리의 화연인 줄 알고 육바람일을 쓰세요. 육바람일을 표현해 주세요. 현상계. 이게 이치적으로는 2사무예죠. 진리가 현상계로 표현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4사무예인 게 한 측면에서는 그 육바람일 대로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다른 중생들하고 육바람일을 서로 진리의 모습으로 수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전제들이 진리로 빛날 때 4사무예의 극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로 천국을 안 찾게 돼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아니, 태한민국 보세요. 저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진리의 화연들 아닙니까? 진리의 화연 아닙니까? 할 때는 2사무예이지만 진리의 화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4사무예죠. 슈퍼 가서 뭐 하나 물건 살 때도 이게 다 진리들끼리 서로 육바람일이 현상의 전제로 화신으로 자기 몸을 나타내서 서로 수작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몸들끼리. 이 팬들도 다 진리의 화연들이죠. 법 맞게 쓰는 거예요. 벽에 돌아다니시다가 벽이 쳐져 있다. 그럼 넘지 마라는 얘기죠. 들여다보지 말 거, 넘지 말 거. 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담벼락하고 수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진리랑 수작하고 있는 거고 또 겉으로 보면 존재들끼리 또 담벼락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법계. 이걸 다 해서 우리가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 덩어리예요, 우주는. 작은 거 하나도 다 정보예요. 법칙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리 하나 하셔도 법에 안 맞으면 맛이 안 나와요. 오늘 살짝 한번 덜 해볼까? 살짝 덜한 맛이 나와요. 뭘 좀 더 넣어볼까? 가족들 모르겠지 소금을 좀 덜 넣어볼까? 바로 싱겁다고 말 나오죠. 왜? 속일 수가 있네요. 저쪽이 또 다 진리 덩어리예요. 내가 이렇게 이 법을 얼마나 쓰냐가 남들한테 사실 연계통신을 통해 온 우주에 쫙쫙 공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좀 사기 쳐볼까? 그러면 쫙 퍼지면. 어디에 사기꾼 떴다 하고 쫙쫙 퍼지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법계에서는요. 그 법 하나하나가 우주 인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귀한 정보들이에요. 그게 정보가 모여서 법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이다. 내 맘에 안 든다 해도. 애고 입장에는 짜증이 나지만 이게 쉽게 안 바뀌죠. 내 뜻대로 안 되지, 어차피. 그게 모두 한 명 한 명이 술을 넣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그럼 나도 짜증만 보태지 더 나은 걸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이 공식을 한다면 나부터라도 내가 진리의 화신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해야죠. 다른 수가 없어요. 맨날 어른들도 4대 성인들도 태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 4대 성인들 삶 부러우세요? 다 보면 사약 드시고 아니면 십자가 도망만 다니시거나 부처님이 그나마 낫지만 계속 숲에서 하셨죠. 평생 수행하면서 하셨죠. 이런 우리 애고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현실에선 최선을 다하신 거겠죠.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업을 지으려면 나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이런 자기 반성이 없이 남지적만 잘해가지고 세상 바뀌었으면요. 인류는 진직 바뀌어서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다 남 탓은 그렇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남지적 할 때 보면 저분은 거의 성인급이에요. 양심 성찰이 성인급이라고요. 남지적 할 때 보면 너 그때 아 라고 하면 안 됐고 어 라고 했었어야 된다. 아 와 어는 엄청 다르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는 자기가 행동할 땐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거. 나한테 피해가 올 때는 칼 같은데 내가 남한테 피해 줄 때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과 차이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4대 성인만큼 양심 분석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양심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읽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으세요? 대충 읽으세요. 지당한 말이지. 이 말 맞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해도 지당한 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큼 알아들으신다고요. 4대 성인들하고 대화할 정도의 양심 감각이 갖춰져 있다니까요. 원래 타고나기를. 그걸 개발을 안 해서 문제죠. 근데 그 개발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나부터 바로잡는 거거든요. 남지적 하라고 그러면 다들 다 성인들이세요. 남을 잃을 때는 잣대가 0.0000001mm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왜? 내 심기 불편하게 하면 모든 걸 잡아내시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남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몰라요. 내가 남한테 할 때는 그런 거 배려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 배려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 성인도 되실 수 있어요. 그 잣대를 가지고 남한테 말하기 전에 나를 미리 체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성인도 되실 수 있어요. 그거 다 잡아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성인이죠. 별게 아니라 그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어려운 공부하는 것도 성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무위, 이사무위 이런 거 막연하게 추상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공부 얘기로 들으셔서 내가 현실에서 진리의 화신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사사무위까지 다 하셨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진리를 얼마나 내가 반영하고 있는가. 내 삶에. 그만큼 이 우주는 더 정토가 돼간다. 남지적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남지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바뀌지 않아. 어차피 남은 내 말을 안 듣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남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더 문제는 나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변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남을 지적해봤자 어차피 남은 내 말을 안 들을 거고 그 말한 나는 그 말을 따르느냐 하면 나도 안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생. 계속 남을 씹어대고 아무도 바뀌는 건 없고 가요. 다음 생에 또 오셔도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죠. 대충 여러분 윤회론을 인정하고 지구를 보세요. 구석기 때 이래로 인류가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겁나 진화를 해도 안 바뀌고 있다. 윤회를 해도 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회론을 인정하고 보신다. 지구가 안 바뀌고 있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부분도 많고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나아졌다고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화했죠. 온 국민이 이제 산수를 할 줄 알게 됐다든가 예전 원시 시대에 비해 나아진 부분이 있죠. 지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떤 인간성에 더 나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쉽게. 더 인간성이 오히려 황폐화됐다는 말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인류가 분명히 윤회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진화했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다 지금 윤회론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윤회론을 안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얘기는 그냥 건너뛰세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진화에 가는 모습을. 나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건 양심의 당연한 발로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일조하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지금 막 뿌리고. 유튜브에 계속 뿌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지. 어차피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저의 사람 마음 중생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대하고 좌절하고 하는 걸 겪어요. 뭔가 좀 남들이 빨리 좀 깨닫지 않을까 했다가 또 몇 개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뉴스 보면 좌절 모드로 가면 그렇지 다시 자각해요. 여기는 사바세계지. 사바세계라는 게 우리말로 참는다는 뜻이에요. 사바가. 견딘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세계가 아니라 견뎌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치고 가는 세계라는 거죠. 오늘은 진짜 마음 편하게 지내리라. 딱인데 누가 오더니 너 얼굴 왜 그러냐. 썩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애정이 서로의 지나친 애정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치고 가잖아요. 벌써 공격당했잖아요. 의문의 일패였다. 그럼 또 무장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렇죠. 쉽게 공격당하지 않겠다. 얼굴을 꾸미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우리가 엄청 막 방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격을 안 당하려고 해도 사바세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치고 가요. 시골 명절 때 가기 싫어하잖아요. 가면 언제 취직하냐. 언제 결혼하냐. 언제 애 낳느냐. 서로 다 이렇게 얽혀서 중생계가 서로 얽혀 있는데 서로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꼭 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바세계는 도와준다고 하는 게 또 남을 탁 쳐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탁 하나 안기는 스크래치를 확 주고. 근데 자기는 또 몰라요. 발 뻗고 잘 잡니다. 또 내가 당한 것만 품고 있죠. 하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사바세계다 하는 거 아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몰라 괜찮아 안 하면요. 살기 힘든 세계라는 것도 아시겠죠. 계속 명상을 하고 마음을 리셋 시키고 그날의 활은 그날 푸시고 보살들은 자기 마음만 이렇게 관리하셔도 보살이에요. 세상에까지 긍정적인 도움을 못 줘도 우주의 한 분자인 나라도 계속 관리해 가면요. 우주의 한 구석이 청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승 대승 따질 거 없어요. 이거 대승적인 거예요. 내가 나만 잘 바꿔도 대승적인 거예요. 왜? 남들이 나를 통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바세계는. 사바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는 중생계라는 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주 도 닦아서 세계라고 해서 뭐 서로 영향 안 주겠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신에 도 닦은 세계는 상처되는 말을 덜 하겠죠. 상처되는 짓을 덜 하겠죠. 도 안 닦은 세계는 막 굴겠죠. 막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감내해야 될 게 많다. 그 차이지 영향은 반드시 주니까 내가 나만 잘 바로잡아나도요. 남한테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소승성자들이 남한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방하는 게 정말 나는 우주에서 나 하나 사라지려고 수행해 라고 해도 그 사라지는 과정 내내 남한테 영향을 줘요. 어떻게 사라지나 다 보게 돼 있고 영향 받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저는 소승이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진리지 근본적으로 대승입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우린 관계 속의 존재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인사 쓰고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시게 돼 있어요. 가족한테도 피해를 주고. 가족도 뭔가 여러분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하다. 우울증 왔나. 서로 막 이상한 걱정. 갱년기인가 뭔가 뭔가. 서로 인터넷 뒤져보고. 가족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거 치면 있을걸요. 지식이. 가족이 갑자기. 이런 거 무섭잖아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은 기분 좋아서 명상한다고. 방에 불 끄고. 딱 벽 보고 앉아 계시면요. 가족들 아마 심장 떨어집니다. 밤에 들어왔더니 불도 안 켜져 있고. 벽 보고 사람이 앉아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거 싱거운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남하고 끝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끝없이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보살은 거기까지 계산하면서. 나를 바로 잡는 거에요. 그래서 나를 바로 잡는 게 먼저에요. 보살은. 첫째. 왜냐면. 보살도의 근본이. 자리가 먼저 나오죠. 이타자리라고 안 해요. 남을 도와서 나를 이롭게 합시다 라고 안 해요. 나를 이롭게 해서 남을 도웁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양심적이지 않으면 남을 양심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예외는 있어요. 자해의 이타 같은 경우. 내가 내 양심을 막 어김으로써. 누군가한테 해는 주죠. 그런데 반면 교사가 돼서 남들의 양심을 자극해주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망쳐서 남들의 정의감을 살려주는. 그거는 하늘이 하라는 짓은 아닙니다. 하늘은 악도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보살 되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올바르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됨으로써 남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제일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런 보살 되시려고 공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를 잘하세요. 남들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남들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최고의 수단이에요. 보살도에. 내 몸과 마음이 최고의 수단이에요. 내가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남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살도 하세요. 너무 좋아요. 하는데 본인 얼굴은 다크해가지고. 힘든 얼굴을 하고 남한테 보살도 좋다고 하면 안 들리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고 계시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에고적인 상황을 떠나서 양심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봅니다. 너와 요즘 뭔가 빛난다. 그것부터 자리를 통해 이타한 거죠. 자리를 신경 쓰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못된 보살도 논리들이 자리 빼고 이타만 얘기합니다. 이타주의다. 보살도는. 내 살을 베가지고 남을 먹인다. 최악의 행동입니다. 누가 배고프다는데 자기 살을 베서 주면. 그거 먹겠어요? 변태죠. 갑자기 왜 자기 살을 베요? 자기 살을 베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뵌 거죠? 진짜 남을 살리려다가 급한 마음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게 옳은 거다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다 살 길을 찾는 게 보살도지. 살을 내줘라. 그럼 이렇게 되면요. 배고프다는데 살 안 내준 사람은 보살이 아닌 것 같다고요. 왜 지 거를 아껴요? 지살이라고 아끼나 봐. 이런 식 논리가 가면요. 엉망이 돼요. 보살도가 아니라 무슨 아주 변태될 노름이 됩니다. 그런 보살도가요. 지금 웬만한 보살도 책 다 허황된 보살도가 써 있어요. 결론은 뭐죠? 절대 그런 보살도는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다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 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예외적인 현상들, 극적인 것, 센 것들만 잔뜩 모아서 책을 내봐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보살도가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모습이거든요. 보살도는 자식도 버려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 나오면 여러분 읽으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보살도는? 다 읽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살도. 여러분 웬만한 보살도 책 센 거 사보세요. 보시고 나면 죽인다, 이 사람들.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안 할 거지만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역시 보살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불공이나 많이 들이자. 진짜 대단한 분들, 나는 못할 일을 하는 분들. 이러면서 우리는 보살에서 우리를 제외시킵니다. 보살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마음을 머금으로써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것. 그냥 그게 보살도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럴 때는 전후사정 그것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에 타당한가라는. 오로지 기준은 양심에 타당한가만 보셔야 되는데 양심이 잣대가 아니고 꼼수로 계산해 가지고 보살은 뭐 더 내놔야 되는데,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사이비 정교인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내놔요. 천국 가야 되는데, 너가 돈 매덕을 아껴? 그러면 내놓습니다. 양심으로 내놨나요? 아니면 돈 아낀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놨나요? 천국 갈 사람이 이런 거 아낀다는 말을 듣기 싫어요. 왠지 그래야 될 거 같아서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해요. 살짝만 긁어지면 다 내놓는 사람. 보살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보살은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씨알도 안 먹혀요, 보살이. 보살은 중생이 이로운 짓만 하지, 사기꾼 도와주는 짓은 중생이 이로운 짓이 아니에요. 사기꾼도 범죄자되게 만드는 게 그 보살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죄 못 짓게 막아야 보살이도지. 그런데 남 죄 짓는 거 다 도와주고 다니면서 보살이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 다 도와줬으니까 보살이도 했다. 아니에요. 그런 무지한 보살이도는 좋은 의도로 한 것만큼이 평가 받으시겠지만 무지로 한 거 있죠. 욕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은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보살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성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때도 반성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보살이도를 하시라. 보살이도 얘기 좀 드리고 아무튼 이건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는 게 잘이에요. 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진리에 푹 젖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아까 같이 가능한 경우는 남을 열받게 해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막행위가 돼가지고 그것도 보살이도는 하죠. 여러분은 그냥 지옥으로 뛰어들면서 남들은 보살 되라고 해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원불교 서태산 대종사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죄짓고 남들 반면교사가 되고 사라지는 존재들 그분도 얼마나 고맙냐 자기는 지옥으로 뛰어들면서 남들은 정의감을 벅 돋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려서 쓸 수는 있어도 본인은 참 비참하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육바라밀 떠나면 떠나신 만큼 아마 자해가 되실 겁니다. 스스로 해롭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가 뭐 혼자 사나요. 남하고 수작을 하지. 그러면 남하고 수작할 때 나를 위해서라도 육바라미를 계속 챙겨서 해보시라고 복용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고 여러분과 수작한 사람들도 다 덕을 보게 돼 있다고 이 공식만 삶에서 지키시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여기 지상에서 엄청난 보살도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신경 쓰셔도 화나실 때 몰라라는 선정, 명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배풀기 싫을 때도 몰라 하고 있다가 마음이 넓어졌을 때 그 마음으로 그냥 베푸시고 죄를 짓고 싶어도 몰라 하면서 유혹이 와도요. 몰라 하고 좀 버티다가 기분 알딸딸 할 때 그냥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몰라를 삶에 활용하셔서 매 순간 매 순간 찜찜한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하면 후회할 짓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보살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전부예요. 보살도는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하시다 보면 중생을 엄청나게 돕게 돼 있는 거지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중생을 제일 괴롭히는 분으로 돌변해요. 왜? 이 공식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분들 보세요. 다 남 위에 서겠다고 남 다스리겠다고 남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결국 이 자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타부터 하겠다고 덤비죠. 이건 어떤 양심의 발로일 수 있지만 가다 보면 욕심이 승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밑천이 약하기 때문에 가다 분명히 자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남들 위에 서게 되는 순간 갑질하기 시작해요. 갑질로 돌변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의지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좀 그 정의감이 약했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에서 끝없이 그 샘솟는 정의감이 없으면 양심에서 끝없이 샘솟는 그런 그 양심의 명령들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 금방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정의감이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잠깐 잠깐 발현이 돼요. 그걸 유지시키려면 육바람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잠깐 잠깐 올라오던 양심을요. 늘 올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보살도의 전부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 왜 이런 어려운 그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왜 하나요. 그래야만 안에서 솟아 나와요.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접속이 돼서 진리의 세계로부터 육바람의 진리가 내 영혼을 통해 터져 나와요. 그거를 표현만 해주면 되는 전제가 돼야 보살이지 속에서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억지로 10년 전의 정의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계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갑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중생이. 그분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중생이 중생은요. 자 보세요. 공부 안 한 중생은요. 어떤 팔자가 좋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려면. 자 그거 아셔야 돼요. 팔자가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성격 좋게 살다 가려면 팔자가 좀 좋아야 돼요. 뭐냐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돼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교우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우연이 운명에 의해서 이런 그것도 전생의 공덕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조건이 좀 갖춰지면 사람 인성이 그냥 고만하게 살다 가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지죠. 그걸 이겨내다 보면 좀 힘들어진 사실은 중생들이 살기 힘들어요. 이거 하나 이겨내다 보면 몇 배 공을 들여야 돼요. 남들처럼 살려면. 그러는 중에 그걸 이겨낸 분도 그 자체도 사실 수행이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요. 일반인 평균 수준의 그런 수준의 정신 건강 가지고 살고 계시면 대단한 것인 거예요. 근데 노력 덜 들어도 그만큼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 조건이 좀 맞는 분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제일 좋은 상태가요. 또 이건 너무 부자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부자는 내가 욕심내여 바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또 망칩니다. 욕심을 내도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인성이 망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너무 원해요.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인간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원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권태에 빠집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해요. 변태가 돼가요. 이 중간 정도 어느 정도가 인간은 제일 살기 좋으냐. 욕심내고 조금 노력하면 이루어져요. 이 정도가 딱 살기 좋은 환경. 그러면 인성이 정신이 좀 건강하고 인성이 아주 원하지 않게 커요. 그러니까 누가 인성이 원하다 그럼 찾아보면 이 환경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남다 보면 중생신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중생들 수준은 50보, 100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고는요. 50보, 100보인데 어느 환경 복이 환경이라는 것에 좀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수행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50보, 100보 라는 거예요. 서로 막 너무 그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비슷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좀 복이 있어서 팔자가 좀 좋아서 거기까지 안 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살만하시다고 해서요. 내가 수행을 안 했는데 좀 살만해요. 좀 복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을 막 야, 너희도 좀 나처럼 해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몇 배의 공을 들였는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영 안 풀려서. 여러분 몇 개만 안 되면 바로 좌절합니다. 여유로운 분들 있죠? 일 몇 개만 연달아 터지면 그냥 가요. 정신이 완전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안심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 철학 공부를 안 하고 오는 어떤 정신적 여유나 건강한 평혼들은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전생의 공덕을 많이 나라를 구했나 봐.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으로 인해 내 노력 이상의 뭔가로 인해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계신 거지. 근데 내 노력 이상이라는 건 갑자기 돌변하면 여러분 운명이 돌변하면 여러분 감당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닌데 나이 들어서 망가지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초년복만 좋은 사람 있고 중년복 또 말년복 없는 사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판단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점치고 부적 막 쓰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로비를 써서 해결하시겠다는 꼼수고 전공법은요. 육바람이를 내 복이 많건 정건 육바람이를 당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건 아니라건 육바람이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밥 먹듯이 꾸준히요. 효과가 있건 없건 꾸준히 하시면요. 효과가 없는 건 없어요. 반드시. 다만 내가 받아야 될 과보가 커서 티가 안 나는 거지. 근데 그랜드도요. 꾸준히 육바람이를 투입하면요. 변수를. 반드시 육바람이를 공덕이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막아줄 때가 옵니다. 발현되기 시작할 때 오면요. 그때는 되게 눈물 나게 고마우실 거예요. 내가 안 했어. 그거 효과 없다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냐면 꾸준히 뭔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어느 날 수척해진 나를 거울에서 보면요. 하길 잘했다. 하는 중에는 전혀 티가 안 나서 몰랐는데 어느 날 효과 날 때 보면 진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게 다 아마 본인한테 감사할 거예요. 아마 본인이 포기 안 했던 것에 대해 육바람이 그런 거에요. 인생에 그래서 복이 좀 더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있지 에고 수준은요.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군자의 반대쪽에 소시오패스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나 소시오패스들은요. 악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노내로 치자고요. 평균적인 우리 중생심을 갖고 얘기했을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균적인 중생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근데 저 사람은 좀 더 얼굴이 환해요. 사는 거 보면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얼굴이 어두워요. 가보면 어두워요. 일단 집이 사람 몸 하나 딱 누우면 끝날 집에 살고 있어요. 얼굴이 펴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지내봤는데 몰라로 겨우 이겨내지 안 펴져요. 몰라를 해야 좀 펴져요. 몰라를 안 하면 안 펴져요. 스트레스예요. 이게 내가 움직이면 집안에 물건 하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는 일이 상당 시간을 떨어진 물건 주워서 제자리 놓는데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집이 좁으니까 움직이면 뭐가 떨어져요. 또 놓고 그런데 이 기분만 막 풀으라고 하면 이게 풀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눈치 좀 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뭐냐면 상대방한테 함부로 지적하거나 조언하지 말자. 여러분이 조언할 수준이 아닌 분이 많아요. 그분이 여러분 더 힘들게 살고 계세요. 더 육바람을 써서 살고 계신 분이 많아요. 복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인연도 되게 귀한데 인연이 좀 부족해서 좋은 사람 못 만났고. 그렇죠. 좋은 사람 못 만났고. 좀 보기 짧아서. 부모 보기 좀 짧아서. 이쪽은. 저희도 대학 다닐 때는 다 비슷하죠. 대학 때는요. 같이 놀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서로 달라집니다. 장가 갈 때 보면 또 달라져요. 부모가 집을 사주는 친구와 자기 돈으로 집을 사야 하는 친구. 그 전에는 되게 서로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너가 그동안 나랑 친해져서 고맙다. 이런 경지가 이 정도 격차가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야, 네가 더 분발. 너는 저 친구 봐라. 얼굴 화나고 인성 좋고. 구김살 없는 거 봐라. 좀 배워라. 그럼 뭐 어떻게 배워요? 다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살도라는 건 이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살도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보기 좀 짧아서 지금 나보다 성취를 못 이루고 각자 원하던 바 뭐든지 성취를 못 이루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진짜 답은요. 육바람이를 지금부터 투자하시라. 효과가 있건 없건 육바람이를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계속 복용하세요. 그냥. 밥처럼 드시고 약처럼 드시고. 어느 날 안 믿었는데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 거울을 봤는데 이게 진짜 살이 빠지네 하는 충격적인 이게 진짜 내 운명에 영향을 주네 하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날이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은 좀 실전 얘기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서 시간이 한 10분 있는데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요. 무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가서도 막 미친듯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저기 목사거나 신학대생이 이제 알 것 같아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 더 제 이해 수준에 좀 불만이 있어서 더 이해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머릿속에 더 들어가고 싶어서 명상해 가면서 계속 명상 안 하면서 보면요. 내 고정관념에 좀 빠져서 또 봐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명상하면서 마음을 초기화하고 다시 대해야 돼요. 그럼 다른 게 보여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잡음이 계속 껴요.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생각 있죠. 그렇게 신통한 생각들 아니실 거예요. 상당수가. 리셋해서 잡고 그러니까 마음을 몰라로 초기화 시키면 신통한 생각은 살아남을 거고요. 신통치 않은 건 다 날아갑니다. 그 토대위에서 또 다시 새롭게 처음 이 사물을 대하듯이 이 책을 대하듯이 이런 주장을 대하듯이 마음을 신선하게 해서 보시면 좀 새로운 게 또 보여요. 저도 죽는 날까지 또 볼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어제랑 다른 뭔가가 보이나 그게 우리 진리를 하나라도 더 알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다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저는 새로 알아내면 반드시 공유할 겁니다. 유튜브에. 저 혼자 알고 있지 않아요. 저 혼자 알고 당신들은 옛날 유튜브나 보세요. 나는 이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비결을 비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인데요. 그 다 공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공부하길 응원하시지 않겠어요? 공부 더 해라 더 해라. 더 하면 더 풀어놓을 거니까. 근데 안 그러면은 저거 다 숨기는 거 같은데 서로 간에 그 벽이 있으면 제가 공부를 못 도와드리죠. 다 풀어드릴 테니까. 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제가 자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뭐든 뭐든 드릴게요. 뭐든 도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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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죠.